갑작스럽게 쓰여지지 않다 한글 몇몇에 많은 방법이온 그러나 실패한 그래서 결국 핸드폰에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여 컴퓨터로 옮긴뒤 다시 번역해 Ctrl C plus V 하여 사용합니다 희 날째 같은 증성 증성 나의 심정 매우 혼란 그도 흥분 오 흥분이 아니라 흥분 번역기 매우 이상한 흥분 흥분이다 흥분이 아닙니다 출발 출발이 아닙니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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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이 아니라 시발 시발 지금 매우 심정이 첫떡 비슷합니다 열정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다 열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인이 아니라 크레이지 크레이지 됩니다 전 당장 못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꿈 주세요 아니야 꿈이 아니라 동 도와 도와주세요 정말 번역기 출발 새끼 출발 새끼 아닙니다 출발 새끼 시발 새끼 시발 새끼 번역하자 시발 새끼 열정적일 것입니다 열정적일 것입니다 바람의 제5 추여 열정적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